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형 196에 58이다 어이 멸치새끼 196에 58이면 면제 아니냐 아니 196에 58이면 면제급인데 아우 시끄러워 아우 이 새끼 네은이 아니야?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 미친새끼 어 동파 안녕 야 노예 노예로 인사박아봐 제동반데 노예거든 어제 스타드한테 져가지고 야 노예야 인사박아 우리 형님들한테 죄송 Smbere 으에에에에에에ㅜ 으에ㅜ 으으으으으 foreigner 으으이 으윽 인성뿌독 안봐줘서 비어난거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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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구멍이야 씨바 나 방금 존나 잘했는데 그래도 대회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노예새끼가 씨발 말버릇이 족같다 어 적당히 까불어 아 진짜 존나 까불해 노예새끼가 말을 어? 야 노예야 혼난다 스타도 못하면서 아 씨발 아 타겐씨 갈렸어 아 아 그냥 랜턴 타려고 하지 말고 리신 때릴걸 아니 아니 랜턴을 탈 수는 없었어 키마 때문에 아니야 방금 상황에선 집을 갈 필요가 없었어 존나 할만했던거야 처음부터 우리가 작성하고 싸웠다는 느낌으로 갔으면 둘다 땄을 느낌이었어 내가 보게 하하하하 나 리신 이새끼 그냥 밥먹고 쉬우네 어 한마디 해주라 어 아 노예도 발원권 있다 한마디 해라 그건 맞아 당구각 내가 봤어야 돼 어 그건 맞아 인정 그걸 잘못했어 내가 당구각만 안 맞았으면 이겼는데 아 저 W 맞았어 봐봐 아 저 W 맞았어 봐봐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깝네 아 아 니가 많니 좋아 이때다 이때 타워돈 존나는 먹어야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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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지랄한데? 와 근데 아트록스 씨발 그래 상대에 아트록스가 있으니까 맨날 내가 딜을 못 쳐넣지. 어? 아트록스가 제일 사기야 내가 보게. 아트록스 씨발. 아트록스 씨발. 아니 뭔 방금은 씨발 카멜 때문에 포지션이 그렇게 잡을 수 밖에 없었는데. 아트록스 씨발. 아트록스 씨발. ㄷㄷ 하아..쉽다 그래도 상대 원딜 레이닝이라고 700점 원딜러였다 인정하자 나 잘했다 어 근데 딜장 3등이네